안녕하세요. ELI 한국인 세일즈 매니저 이은영입니다. 저는 더블린에 산 지 4년이 좀 넘었고요. 현재 대학에서 IT를 공부하면서 ELI 한국인 세일즈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일즈 업무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비자 발급, 은행 계좌 개설과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발급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이 어렵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저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오피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ELI 어학원은 더블린과 더블린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드로그헤다 두 개의 어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더블린 ELI 어학원입니다. 저희 더블린 ELI는 여기 이곳 더블린2 데임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위에 유명 관광 명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뒤로는 더블린에서 유명한 아일랜드, 더블린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트리니트 컬리지가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ELI 어학원 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더블린 비즈니스 스쿨과 세인트 스티븐스 그린 공원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펍인 템플바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템플바입니다. 템플바는 1840년에 오픈해서 현재까지도 운영 중인 역사도 깊고 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펍이자 동시에 유명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저희 ELI 어학원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템플바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템플바가 있는 템플 스트리트는 보시다시피 음식점, 갤러리, 극장 그리고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서 더블린에서 가장 생동감 넘치고 그리고 더블린의 문화 공간으로 항상 붐비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ELI 더블린 어학원은 조지 스트리트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스파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ELI는 여기 이곳 3, 4층에 있는데요. 실내에 들어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저희 ELI 어학원 직원들과 학생들은 100%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어학원 출입시나 수업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여기 새니타이저로 항상 폼포독을 하시고요. 저를 따라오시면 처음으로 접하시게 될 리세션이 있습니다. 리세션에는 저희 아름답고 친절한 직원들이 학생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보드가 있는데요. 각종 행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신입생을 위한 시티 투어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벤트는 앞으로도 더 채워질, 다양하게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오시면 이쪽에는 간단한 음료를 드실 수 있는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게임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라운지로 가보실게요. 제가 서 있는 이곳 라운지는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ELI 어학원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100% 현재 대면 수업을 진행 중이며 한국 학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악! 으악! 그리고 요, 나는 fledg. 아멘